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1년에 시행된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총평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정말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수능 보기 전 마지막 평가원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평가원 시험이 되셔야 합니다.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시험. 아마도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부담도 많이 됐을 건데 시험 자체가 또 쉽지만은 않았다 보니까 일단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성적 잘 받았다. 잘하셨어요. 충분히 잘하셨고 여기에서 자만하지 말고 자신감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능 날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못 봤다 하더라도 괜찮아. 시험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험이 쉽지 않았다고 내 성적이 낮은 게 또 좋은 건 아닌 거잖아? 당연히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조금의 위안 아닌 위안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9월 평가원 당연히 잘 보면 좋지.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떤 걸 잘 보게 되잖아? 그럼 이제 9월 평가원 딱 수학에서 내가 잘 봤어. 그럼 사람 심리가 야, 이제 됐다. 수학은 이제 됐으니까 뭔가 내가 국어나 영어나 탐구에서 부족한 부분 좀 더 빡세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수능 날까지 수학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수능인데? 그러니까 수능 날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9월 달에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어. 그럼 아직 경각심이 들겠지. 야, 나 수학 개망했다. 수학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경각심을 갖고 끝까지 공부하셔서 우리는 수능 날 원하는 성적 받으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받았다 한들 잘 봤으면 자신감 갖고 끝까지 가져가시면 되는 거 자만하지 말고 두 번째 못 봤다 하더라도 내게 필요한 부분 다시 한번 보충하면서 수능 날까지 열심히 하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 각 과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같이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수원수트 공통문항. 선생님 도 당연히 문항들을 풀면서 쭉 느꼈지만 아마도 공통문항부터 조금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 친구들 이거 빡셀 수 있겠다. 이게 4점짜리부터 안 풀리다 보니까 이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 문항별로 이야기할 것들을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앞에 있는 3, 4점짜리에 대해서는 11번 정도까지는 솔직히 막힘없이 풀려야 되는 거고 12번도 당연히 막힘없이 풀리셔야 돼요. 그래서 12번 우리 원 나온 다음에 삼각형 준 다음에 또다시 삼각형 만들어서 관찰하는 거. 생각해봐. 이미 기출에서도 우리 연습한 거고 아이디어에서부터 연습한 거야. 그리고 이 그림 자체는 수능 특강에도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외접원 주어졌으니까 사인 법칙 쓰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들겠고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도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앞 180도다. 또는 문제에서 어떤 사인 값이 주어졌으니까 개가지고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 중학교 기본 도형들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미 수원 커넥션에서도 조금 다양한 자작문항들,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혹시라도 내가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안 된다 싶으면 우리 도형 특강에서 딱 한 시간 동안 중요한 도형들 다 정리한단 말이야. 무료 특강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하면 꼭 들으면서 공부하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12번에 대한 공통문항이고 13번은요. 우리 수혈 문제였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 자연수 조건이다. 단원을 막론하고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 나왔으니까 어? 이거 강력한 조건이다. 아, 이 조건만으로 만약에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조건으로 우리는 아, 몇 가지로 경우의 수를 줄여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갖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등차수율 주어졌잖아. 등차수율 일반항은 얘네 간에 1차식이잖아. 1차식이니까 1차식이네. 필요하다면 직선으로 관찰할 수 있겠네. 그리고 얘들아, 거기는 가 조건에 대한 식은 뭐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 수능 특강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조건이야. 그래서 아, 1차식. 직선으로 관찰하면 절대값 함수 두 개로 관찰할 수도 있겠구나. 해설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필요하면 공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얘들아, 이놈은 나 조건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마이너스 100보다 컸으면 좋겠다며 과연 내가 그 등차수율의 합 공식을 진짜로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 또는 내가 가 조건에서 구한 공차 D를 기준으로 어, 나 조건을 만족하나 안 하나? 직접 계산으로서 관찰을 해야 되나 정도의 고민 정도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식을 계산해도 괜찮지만 이미 위에서 우리는 공차 D가 몇 개가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관찰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계산을 통해서 나 조건이 되는 거 안 되는 걸 발라내는 게 훨씬 더 깔끔했을 거야. 알았지? 13번 얘기했고요. 14번은 기역, 니은, 디귿인데 솔직히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큰 고민 없이 넘어갔어야 돼. 기역 좋고, 니은 좋고, 디귿 보니까 그렇겠지. 이미 니은에서 우리가 스물피가 2일 때 원점대칭이다 정도를 찾았으니까 아, 2보다 클 때는 더 확 올라갈 테니까 아, 그렇겠다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흐름대로 푸시면 된다. 그런데 거기는 디귿 보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또는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아, 그렇겠다 하고 넘어갔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제대로 풀기 위해선 해설 강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가 14번 문제 되겠고요. 아마 15번은 비주얼에서 쫄았겠지. 그런데 얘들아, 15번은 연습 많이 한 거야. 이미 우리 작년 9월 평가원에서도 연습했고 작년 예시문항에서도 연습했고 그래서 수혈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한 케이스를 관찰하고 뭐 한 거야? 역방향 관찰한 거지. 우리 헨젤과 그레테리였어. 그래서 이 길로 왔을까, 저 길로 갔을까 라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모순이 생기지 않는 길을 관찰하는 연습. 그리고 모순이 생기지 않는 그 길을 관찰하려면 적절한 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역방향을 관찰할 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뭔가 순방향을 계산하기에 최적화된 식. 그래서 식 조작을 적절하게 해서 관찰만 잘해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그래프로서 뭔가 대칭성을 관찰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해설 강의에 다 언급해놨으니까 필요하면 듣고 공부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객관식 보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체크하면서 우리는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었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생소한 문항들이 객관식에서 없었어? 풀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럼 두 번째 단답형으로 가서 20번 문항을 보면 아마 20번은 첫 번째로 문제에서 주어진 3차 함수가 야, 이거 뭔가 분수로 나왔으니까 또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나한테 절대값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건데 일단 얘들아 절대값 나왔으니까 절대값을 풀어줘야지 그럼 절대값을 풀어주려면 절대값 안의식을 관찰해야지 절대값 안의식을 어떻게 관찰할까? 아, 그럼 fx도학 x를 봐야겠네 아, 그런데 그 식을 관찰하니까 x를 편 하나밖에 없구나 걔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겠구나 라는 걸 판단해서 식으로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정리하는 과정의 소리는 문자는 문자끼리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해야 마지막 계산도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 오른쪽 식을 그냥 x가나 1차식으로 관찰해서 직선으로 관찰해도 괜찮지만 직선으로 관찰하려면 또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서 귀찮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넘겨서 숫자로 보는 순간 우리는 상수함수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깔끔했던 거 알았죠? 21번 쌤이 이제 9월 평강 끝나고 나서 이제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21번은 얘들아 솔직히 쌤이랑 커넥션 했으면 틀리면 안 되지 이미 연습 많이 했는데 아마 커넥션 우리 수학원 29번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커넥션이야 게다가 우리 기출에서도 봤던 유형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함께 주어졌잖아 뭐 하셔야 돼? 역함수 관계 의심해야지 선생님 역함수가 아니던데요? 그럼 역함수를 일단 그려놓고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무슨 관계일까?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 관계 의심하시고 그 과정에서 뭐까지? 평행 이동까지 생각해야지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문제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실로 주어진 이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평행 이동 관점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것까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해설강의 들으셔야 되고 이미 우리 어디서 배웠다? 커넥션에서 배웠다 솔직히 생소하게 느끼면 안 되는 문제였어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 뭔가 봤던 기억은 있는데 문제에서 안 풀렸어요 복습하셔야지 이거는 뒤쪽 가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요즘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문제만 티립 다 풀고 그냥 채껴요 근데 생각해봐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뭔데? 내가 생소한 문항들을 완벽히 내 걸로 만들어서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실전에서 내가 만약에 생소한 문항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이런 연습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를 풀었어 틀렸어 또는 맞았어 그런데 내가 조금 생소해 그러면 복습하면서 내 걸로 만드시는 과정 거쳐야 된다? 알았지? 여기는 커넥션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해설 강의랑 동일한 얘기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에서 하는 것들 완벽히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연습해줘 알았죠? 그리고 아마도 22번엔 우리 수트킬러다 보니까 첫 번째 비주얼 자체에서 쫄았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절대값이 주어졌다 보니까 야 절대값 어떻게 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얘 또한 얘들아 우리 퀄무의고사에서 이미 다뤘던 유형이야 우리 퀄무의고사 22회 22번 거기에서도 똑같이 절대값 함수 주어진 다음에 극한값 어떻게 처리할래? 라는 걸 관찰했고 절대값 나왔으니까 고민하기 싫으면 절대값 함수라 하나의 PX라는 새로운 함수로 관찰한 후에 여러 가지 의미 파악을 한번 해보자 이미 다뤘던 문제예요 실제로 아마 22번은 앞에 있는 문항들을 푸느라 시간이 또 부족했다 보니까 조금은 촉박한 시간 내에서 푸느라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실전 모의고사 푸는 이유가 뭐야? 조금은 생소한 문항들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함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컬렉션이나 퀄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소한 문항까지 잘 연습해 주셔야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해설강의 들어보시면 야 내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충분히 그냥 납득하면서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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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다시 봐봐 해설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한 단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나도 충분히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야? 그 한 단계를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당연히 공부하시고 조금은 생소한 NJ 또는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면서 낯선 문항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는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야 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커넥션 또는 퀄무교사 컬렉션 전부 다 잘 연습하면서 따라오시기를 추천드려요 알았죠? 공통문항 쉽지 않았을 건데 진짜로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피드백 합시다 그럼 이제 각 선택과목에 대한 얘기할 건데 각 친구들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선택과목만 보시면 돼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순서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확통은 앞에 부분은 절대로 틀릴 게 없지 그래서 뭐 25, 26, 27 27번도 얘들아 길다고 못하시면 안 돼?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규분포 얘기니까 그래서 정규분포 당연히 풀 수 있으셔야 되는데 28번은 전형적인 케이스 분류고요 이거 그대로 수능특강에도 들어있다? 수능특강에도 뭐 가족권에서 지금은 5회 배수라고 줬지만 그 당시에는 뭐 4회 약수다 5회 수특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나머지 나다 조건도 동일하게 그냥 중복순열 고배법칙으로 그대로 가져가면 돼 그래서 항상 우리 경우에 쓰는 얘들아 케이스 분류 없을 수가 없어 필요하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하면서 따라오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28번 문제고요 29번은 아마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이산확률변수잖아 이산확률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확률변포표인데 확률변포표가 주어지면 평균분산 구할 수 있고요 그 평균분산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연습을 했었어 이미 아이디어 기출에서도 연습을 했던 문항이야 그래서 조금은 생소하게 거기 확률값이 조금 다르게 주어지긴 했지만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비슷하네 숫자들만 조금 다르네 그럼 평균을 곱하고 곱하고 곱하는 순간 아랫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이놈인데 결과적으로 평균 똑같네 분산에서도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다르니까 아 추가되는 부분이 어떤 것만 나오는구나 나머지는 다 똑같구나 라는 구조가 동일함을 너희들이 느끼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생소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이미 기출에서 다뤘던 아이디어 확률분포표니까 직접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동일한 구조를 관찰하시면 된다구요 쫄지 말고 하시면 된다 알았죠? 마지막 30번인데 전형적인 중복조합이지? 그래서 전형적인 중복조합인데 아마도 이 30번에서 첫 번째 또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 선생님 조건이 가나다 세 개나 있어요 라고 이제 또 고민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해설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놨어 일반적으로 거기는 가 조건은요 우리한테 단 조건으로 많이 주어져요 단 뭐 색연필을 싸인펜이죠 싸인펜을 적어도 하나씩은 전부 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조건이야 그래서 그렇게만 판단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30번은요 결과적으로 이중부정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이중부정 뉘앙스는요 우리 이번 6월 평가원 29번, 30번 그리고 작년 예시문항 전부 다 동일하게 배웠던 문항이야 그래서 6월 해설강의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놨다 그래서 이 30번은 얘들아 이중부정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다면 땡큐 이중부정의 뉘앙스를 느꼈다면 거기는 나 조건, 다 조건 이중부정의 뉘앙스는 어디서 느껴야 돼? 나 조건에서 부등식 주어졌잖아 어? 부등식 주어졌네 부등식 주어지면 직접 관찰할래? 여사건 관찰할래? 여사건 가능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다 조건에서 적어도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 여사건인가? 그런데 나 조건과 다 조건의 전부 다 여사건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예시 있잖아 그래서 이중부정 빼고 빼고 더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져가주면 충분히 풀 만한 문제 혹시라도 이 생각이 안 떠올랐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 강의에서 선생님이 세 가지로 다 풀어놨어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보이는 대로 가져가시면 된다 잘 연습해줘 그리고 중복조합 또한 얘들아 우리 커넥션에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자작문항 다 넣어놨어 그래서 필요하다면 꼭 커넥션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커넥션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기출들 또는 개념들과 조금은 생소한 자작문항들을 어떻게 연결 지을까 라는 것들을 이 강의에서 전부 다 배운다고 필요하면 들으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알았지? 여기 왜 공통이라 되어있죠? 확통이에요 확통 방금 확통 그래서 확통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미적분이다 미적분은요 일단 27번부터 막힌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3점짜리인데 솔직히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런데 27번은 도형이 좀 복잡해 보이다 보니까 야 초항을 어떻게 구해? 초항을 구했다 하더라도 야 이거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하지? 게다가 이거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계산을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하셔야 된다 루트 나온다고 해서 계산 안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본적인 중학교 도형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바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방법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닮은 비 구하는 과정에서 직각 안에 직각 있잖아 직각 안에 직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 보는 거야? 닮음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닮은 비 어떻게 써먹을까? 라는 거 생각하면서 푸시면 돼 알았지? 28번은요 아마 각 세타라는 놈을 통해서 F세타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을 거고 아마도 미적분에서 막혔으면 27, 28 두 문제 다 막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27번은 계산이 안 돼 28번은 주어진 세타 가지고 거기 F세타를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얘 또한 중학교 도형 아니겠어? 나한테 세타가 주어졌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원주각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세타에 대해서 원주각 당연히 뾰족뾰족 볼 수 있어야지 이거는 해설 강의를 보면 당연히 이해는 되겠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낯선 문제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안 하시면 실전에서 또 못 떠올려 그래서 항상 생소한 문제 푸는 이유들이 그거야? 내가 이미 배웠던 걸 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면서 스스로 문제 풀면서 피드백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원주각을 보거나 두 번째 필요하다면 싸움 법칙을 통해서 원주각을 만약에 그 세타를 옮길 생각을 못했다면 다른 각을 관찰해서 어떻게 볼까라는 것까지 해설강에서 다 넣어놨다 필요하면 듣고 공부해줘 알았죠? 그래서 기본 도형 꼭 연습했어야 되는 28번이고요 29번은 우리 미적분 커넥션에서 이미 연습 많이 한 거야 합성함수의 극대극소잖아 비주얼이 쫄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차함수 하나 잡고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어디서 극대와 어디서 극소를 가질까? 문제에서는 최대와 최소라고 주기하했지만 구간의 양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극대극소를 관찰하라는 문제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으로 끌고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야 이거 내가 대칭축으로 잡은 A가 결정이 안 됐는데 계산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값이 A를 몰라도 계산이 되는구나 믿고 가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29번 쫄지 마시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난이도라는 거 마지막 30번은 수트였죠? 이거 아마 해설강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지만 얘네면 가족권만 제외하면 얘만 미적분이겠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족권 잘못 고민해가지고 아 얘는 X제곱을 인수로 갖는 3차함수겠구나 아니야 그래서 다 넣어놨으니까 잘 공부하시고요 수트 계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마지막 적분 계산까지 실제로 얘들아 이 계산은 수트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적절히 평행이동하면서 우리는 적분을 주기함수에 대한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 알았지?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적분 충분히 할 만한 난이도였다는 거 아마도 시험장에선 앞에 있는 공통에서 막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미적분 막상 내가 끝나고 풀면은 풀만하겠지만 시험장에서 이 부분에서 막히다 보니까 여기는 도전할 생각조차 못했겠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 내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게 우리 평소에도 도형 보는 연습 많이 좀 해주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생소한 도형들에 대해서도 미적분 커넥션 또는 컬렉션 퀄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다루니까 열심히 따라오면서 공부하자 알았죠? 우리 마지막 기아 친구들 기아도 충분히 할 만했죠 앞에 있는 문항들 3점짜리는 전부 다 무난했고요 28번 나한테 뭐 주어졌어? 평행선 두 직선 평행하다라고 줬으니까 우리는 닮음인 삼각형을 관찰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타원의 정의까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계산 없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필요하다면 나한테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새로운 각을 도입해서 코사인 법칙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2차 곡선에서 우리한테 정의 사용하고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통해서 관계식 하나 더 이끌어내는 거 연습 많이 했잖아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해설광이 다 넣어놨으니까 필요하면 들으면서 공부하시고요 29번은 워낙 많이 봤던 아이디어다 나한테 접었잖아 접었으면 아 접는 도형이 나왔네 접는 도형에 대해서는 수선의 발이 어디 떨어져? 접는 선의 수직은 선의 떨어져 이놈이의 수선의 발 떨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얘들아 가장 대표적으로 이면과 크기 구하라매 두 가지 생각해야지 이면과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어? 나 필요하다면 두 평면의 교선을 찾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교선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교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평면을 확장해서 내게 보이는 교선이 누굴까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교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쉽지 않다 뭐 하시면 돼? 정사형 넓이 비교하셔도 괜찮은 거야 실제로 여기는 29번은요 정사형 넓이 또한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나왔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풀시기 연습하자 알았지? 마지막 30번은 전형적이죠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 표현들 적절하게 그림 잘 그리시고 게다가 얘들아 그림을 그리는데 나한테 특수각 많이 보이잖아 45도 45도 이런 거 많이 보이니까 그림 좀 정확하게 그리세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적 언제 최대 최소야? 이거는 워낙 많이 다뤘던 문항이니까 스무스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기하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각 문항들에 대해서 얘들아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워가야 되고 각 문항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바로바로 튀어나올식 연습하자 알았지?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9월 성적보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결과적으로 수능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거 얘들아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제발 좀 꾸준하게 그리고 끝까지 첫 번째로 오늘이 이제 선생님이 어제 9월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그 다음날 총평을 찍고 있어요 77일 정도 남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365 더하기 77 한 400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안 돼요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올해 끝낸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매번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다음 주가 수능이라 생각해봐 정말로 지금 이걸 이제 200일 캐스트에서도 얘기했던 거야 그 당시 200일 캐스트에서 이제 모스 부호를 얘기하면서 다음 주가 과연 수능이라면 지금 내 상황은 어떨까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단 말이야 다음 주가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공부가 덜 돼 있을 테니까 야 나 지금 일주일 또는 2주일만 더 있으면 탐구 내가 만점 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해요 근데 생각해봐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데 77일 벌써 한 10주 11주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이 남아있는 거야 타셔야죠 그래서 무조건 올 한해 끝낸다는 마인드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9월 성적 수능 성적 당연히 아니잖아 수능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성적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당연하게도 얘들아 수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기출이겠죠 그런데 기출만 풀면은 우리가 당연히 낯선 문항들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풀죠 라는 것들이 당연히 낯설게 다가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엔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다 푸셔야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엔제는 커넥션이 있겠고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우리 컬렉션과 퀄 모의고사 있겠죠 이름 그대로 커넥션 예를 들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기출들과 생소한 자작 문항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연결할까 라는 것들을 여기서 다 언급을 해준다구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공통문항 21번 또한 실제로 연습을 했다면 역함수 그리고 그 놈 가지고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느꼈을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커넥션이는 컬렉션이든 퀄 모의고사든 또는 다른 엔제나 다른 모의고사 다 푸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기출 풀면서 추가적으로 생소한 문항들 꼭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풀 때는 당연하게도 시간 재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안 재고 얘들아 집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보면 당연하게도 전부 다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어때 옆 친구들 시험지 싹싹 넘기는 소리 들리고 나는 이 시험을 망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풀 수 있는 문항도 제대로 못 푸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꼭 시간 재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 친구들과 같이 또는 이제 어떤 강의를 듣는다면 그 강의에서 딱 시간 재고 푸는 연습 꼭 하셔야 돼 알았지 두 번째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오답 정리해요 제발 좀요 생소한 문항 풀기만 하면 뭐해 틀릴 건데 선생님 틀리려고 푸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데 그 틀린 것들을 완벽히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많은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기만 한다고 그럼 문제를 풀기만 하면 나중에 그런 조금은 생소한 문항 또 봤을 때 이야 또 생소한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럼 왜 푸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꼭 생소한 문항을 풀었다면 오답 정리 좀 제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잡아서 일주일에 하루 한 일요일 같은 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주일에 쉬는 날에 없이 공부하셔야 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빡세게 하셔야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일요일 정도를 잡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수학 공부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틀렸던 것들을 하루 동안 쭉 다시 한번 풀어내겠다 오답 정리하겠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얘들아 이런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 풀고 나서 잘 모아두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아뒀을 때 그거 다시 펼쳐서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거든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 단 한 번이라도 펼쳐서 그 안에 있는 틀린 문제 답 제대로 풀어봤는지 고민해봐 없는 경우 많을 거야 그럴 바에 얘들아 내가 풀었던 모의고사 있잖아 틀린 문항 좀 오리세요 오린 다음에 그 오린 문항들만 내가 그냥 어떠한 봉투 같은데 잘 모아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아까 이 오답 정리하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있잖아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 뭔가 수학 공부를 빡세게 하기는 싫은데 뭔가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날이 그냥 하나씩 펼쳐서 문항을 보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문항 어떻게 풀었지 필요한 아이디어 보지 이때 중요한 기출문항 또는 선생님이 아까 각 문항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조건들을 떠올려야 되지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피드백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그 문항 뒷면에는 내가 아 이 문항에 대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들 몇 가지 정리해두고 필요하다면 해설이 어디 있었는지 출처 정도 적어놔도 괜찮겠지 나중에 풀었을 때 봤는데 모르면 또 안 되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 정도로 오답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오린 문항들은 계속 쌓이긴 할 거야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이제 익숙해진 문항들 있잖아 그런 건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넣는 거 계속 넣으면서 버릴 거 계속 버리면서 오답 정리 꼭 좀 제발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하다면 얘들아 이 과정에서 EBS 푸세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EBS는 어떻게 하죠? 라는 건데 어떻게 하죠? 풀어야 되나요? 풀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될 땐 당연히 뭐 하는 거야? 푸셔야지 풀어야 돼요 그래서 EBS는 뭐 우리가 연기를 바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또한 엔제의 성격으로 조금은 생소한 문항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풀지? 그리고 생소한 문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지? 라는 엔제의 성격으로 접근하시면 돼 EBS 수특수왕 개무시 개무시하다가 개또린다? 어려워요? 실제로 얘들아 우리 수능완성 같은 것도 보면 수능완성 이렇게 개념 정도 있고 문제 있잖아 이 문제 어때? 어렵지? 연습해야 돼 이 문항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기본 계산 문제들도 안 풀리는 문항들이 있을 거야 연습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얘들아 킬러 문제도 당연히 풀어야죠? 그런데 킬러를 풀기 전에 앞에 있는 빅킬러 또는 기본적인 3, 4점짜리에서 시간 끌리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 연습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좋은 문제집 중 하나가 EBS 문제야 수특수완 다 푸세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풀면서 얘들아 내가 각각의 문항들에서 뭔가 나 이거 좀 생소한데 또는 나중에 한번 복습해야겠는데 라는 것들 좀 제발 좀 별표 표시 해놔 이게 선별이야 이게 선별 이게 이제 한 수능 2주 정도 남으면 소식님 EBS 어떻게 풀어야 되죠? EBS 중요한 문항 선별 좀 해주세요 앞에 있는 강사가 선별해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실제로 문항들을 풀어보고 아 나 이 문항 어떻게 풀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조건 나왔을 때 이런 걸 못 떠올리는구나 라는 걸 미리 경험을 해놓고 체크를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선별이야 그럼 이 선별해 놓은 거 별표해 놓은 거 언제 푸는 거야? 수능 2, 3주 남았을 때 수능 2, 3주 남았을 때 선생님이 그때 가서 또다시 얘기해 주겠지만 2, 3주 남았을 때는 내가 그동안 풀었던 것 중에서 틀렸던 이런 문항들 위주로 다시 한번 풀면서 새로운 걸 배우려는 것보다 이미 배웠던 걸 완벽히 내 걸로 견고하게 다지는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언제 하라고? 지금요 푸시면서 체크해두세요 언제를 위해서? 수능 2, 3주 전을 위해서 알았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당연히 기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N제와 생소한 모의고사들 푸는 연습하셔야 된다 선생님 저 아직 기출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떡하죠? 하셔야죠 선생님 그럼 N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같이 푸세요 그래서 얘들아 이런저런 고민할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풀자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당연히 다 해야지 그러면 고민할 시간에 기추렌즈 같이 풀면서 따라 오셔야지 알았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히 선생님도 공감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거야 시작하셔야지 알았지? 그래서 수능날 후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빡세게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필요하다면 커넥션 컬렉션 헐무유사 꼭 열심히 공부하면서 복습하시고 알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잔소리 잔소리죠 잔소리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 그래서 딱 77일이요 어찌 보면 긴 시간이고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쉴 시간도 별로 없을 수 있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쉴이라고 이전부터 이야기는 했었지만 지금부터는 달릴 시간이다 게다가 두 번째로 뭐 학교 같은 데서 얘들아 오래 달리기 또는 마라톤 이런 것 좀 해봤을까? 진부한 얘기기는 하겠지만 얘들아 수능이 마라톤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결승점 얼마 안 남았어요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잠깐 쉬어버리잖아 계속 뛰다가 중간에 잠깐 걷는 순간 다시 뛰기 진짜 힘들다 이게 호흡 자체가 뭔가 계속 뛰고 있는 호흡에서 야 너무 힘들다 잠깐 쉬었다 갈까? 헤 헤 하면서 이제 걷는 순간 다시 뛰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져 그 말이 즉슨 지금까지 뛰고 있었다면 잠깐 쉴까? 라는 생각에 계속 뛰세요 반성의 법칙으로 그냥 계속 달려 나간다 언제까지? 결승점까지 알았지? 그래서 시작 자체의 출발점은 전부 다 달랐을 수 있겠지만 이제 결승점 수능이 보이잖아 마지막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자신감 갖고 끝까지 화이팅 하자 알았지? 그래서 해설강의 꼭 들으시고요 내가 찝찝하게 풀었던 문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 들으면서 완벽히 내 걸로 만드는 피드백의 시간 같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9월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른 강의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